반갑습니다. 이다님, 가요. 아 예, 오랜만입니다. 저 오늘 누구 데타예요? 빙2-요. 아, 그러면 저 그냥 아무거나 갑니다. 네, 아무거나 오세요. 혹시 칠레 보석 3개 끼고 있는 창술사도 가능합니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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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가능이 좀 늦는데? 아니, 노보석으로 오세요, 노보석. 보석 빼세요, 그냥. 하시죠, 그냥 보석. 저 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다님도 두 바퀴 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저, 저 한 바퀴, 한 바퀴. 뭐 두 바퀴까지 도셔도 되는데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아, 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려나? 저 8시에 두 번째 파티, 가야될 파티가 있어가지고. 원트, 원클이면 싹 가능이죠? 저, 다음 캐릭터 있어요. 아, 저희 그 원트 원클을 위해서 그 무공 벌금 있거든요, 퍼블. 어? 얼마죠? 추후에 논의해보는 걸로. 나 환영이지.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처음 뵀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뵀습니다, 이다님. 아,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지. 어, 안녕하세요. 처음 보나? 어. 처음 보나? 이다님이랑 처음이에요? 저희 카맨 더 퍼스트 서포터입니다. 아, 완벽하네요. 저 카맨 더 18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카맨 더 18. 아, 잠깐만. 나 치적, 치적 모은 맛 없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치적에 창술밖에 없어서. 제가 치적 진짜 잘 먹는 캐릭터라고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치적 안 먹는 걸로 봐. 내가 치적 먹어야 돼. 나 권왕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치적 넣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초월 상이 지금 20단계야. 근데 훈이님, 그 악세사리에 뭐 사연 좀 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악세 있어, 악세 있어. 이거 지금 세팅이. 어, 혹시나, 혹시나. 와, 유물, 유물 두 개는 좀 숨이 턱 막히는데? 아, 바꿔드렸어, 바꿔드렸어. 훈이야, 훈이야. 어. 왜왜왜왜. 우리 지금 외부 손님 왔어. 로 사방으로서 좀 체면 좀 살리자, 이거. 아, 근데 주황색 악세는 뭐야? 나 로 하면서 처음봐. 그니까, 저거. 새로 업데이트 되나봐. 갑시다. 가자. 네, 빨리. 이거 8시까지 타임어택이야. 오늘도 무궁파. 거의 무궁입니다, 무궁. 벌금 얼마 받나요? 10만골, 10만골이요. 10만골, 10만골. 아니, 잠깐만. 10만골 있어? 와, 10만골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클리어 골드로 10만골 치우세요. 파티가 나을 것 같아. 이 파티 회수 드세요. 제발 또 그 변신해서 에너지 빔 쏘는데 반사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솔람 풀지 말라고. 격려도 해주고, def,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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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d에 위기 보면, 위기보면, 위기보면. 오!! 이걸bies. recognition? bogby cotby. 여기 좋네, 골드 아니면 무궁 둘 중에 하나는 없고 가겠구만. 저희 또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 무궁이 끝나도 1대스 딱 만골이 있구나.. 아 너무 좋죠? ㅎㅎ 그냥 한명 죽자 그냥 오늘의 연속. alesicidx 그니까 그렸을때 나도 모르게 심보 써버렸어 그냥 죽겠네 나 빛정감 벌써 두개 빨았음 어떻게 여기서 두개를 빨아 그 한 대 맞으면 빨거임 야 무궁이다 무궁 땄는데? 일격 누가 할래요? 일격 일격 제가 함? 아이 제가 함 제가 함 아이 여기 그 스카우터.. 스카우터 있어 무조건 제가 함 그럼 제가 두번째 함 어 되게 다른데 어? 어 되게 다른데 아 뭐야 매욕방 했다 오 매욕매약 뻔졌어 아 10만골 이거는 우리 무궁 따도 저건 한 만골 내야겠다 저건 인정합니다 아 일로 가면 돼 너 좁은데 간 사람이 잘못했어 그치 7호 어 딴게 부터 부터 아 잠깐만 아니 내가 그거 하긴 했어 어? 아니 근데 이거 7호 이 7호 온 줄 알고 어 뭐지? 이거 내가 잘못 썼나? 약간 이 생각하느라 약간 왼쪽을 확인하고 왔어 7호 아니긴 했는데 7호가 아니여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둘 다 보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가시죠? 그래서 템문철TV 해주세요 나중에 난 어차피 객원이라 님들 게임 잘하세요 소우니터보다 고점 뽑기가 쉬워 소우니터보다 고점 뽑기가 쉬워 어 어 어 어 아니 너는 근데 카운터를 오 쳤다 어 그 혹시 메모장 누가 키고 있나요? 저 확실히 할껌 해야지 아 제가 달게요 이거는 제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근데 무력 터뜨리지마 무력 터뜨리지마 정확히 피출 안나오 어 무력 아 아 그렇게 안 그렇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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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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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큰일났네 어 정공 정공 어 뭐야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찌마 야 이리로 가죠 밥 쏘사할게 들어가 아 어떡하지 딱땜으로 쓰긴 했어 아 아 아 아 이거 굳이 뭐 죽었을 때 사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아 왜 사과를 하는지 진짜 굳이 내면 되는 그치 무력하실 분 합니다 정해요 어 어 그냥 망을 내면 되는거에요 어 아니 나 죽어서 고마워 안 돼 이거 변신하고 있는데 누가 내 위에다 깔고 갔어 안타깝긴 하네 그래도 쌈편이야 찜질방 같은 데서 누우려면 그래도 한 12000원 내야 되는데 여기는 만원밖에 안하잖아 나 나 랜이야 랠랠랠랠랠랠랠랠랠랠 랜이야 랜 아 잘못 봤어 어 바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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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아니 이거 왜 죽어 어 아니 아니 트컴맨 날아와 아 판정승 그냥 이겼습니다 판정승 인정합니다 야 이거 도아가가 잡히면 안 되겠는데 보면 되는거야 그냥 스카우터 잡히게 할까 근데 나 이래서 나 처음 해봐서 죽어도 그러면 망골이야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죽으면은 뭐 아쉬운거지 아쉬운거지 과연? 의심한다 체육하는거 봐 오 괜찮네 와 널널하다 아아 능현씨 지리 즉시 무력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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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터뜨려 일부러 터뜨려는거 뭔데 터뜨려 터뜨려 12억짜리 파천성강 캔슬 당했어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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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창술이 잡아 무력 쓰레기니까 무력 쓰레기인 창술이 잡아야지 미안한데 하나 붙었어 아아악 눈눈눈눈눈눈 봐 봐 봐 봐 봐 봐야 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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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터뜨려 그래서 잠깐 10만골 누구에요? 김익대 죽은거라 그냥 10만골은 다 주자 나는 10만골 만골 그걸로 정말려 오케이 그러면 뜻판맨 2로 갈게요 정확해 둘 둘 둘이야? 둘 둘 둘이야? 아 감사합니다 야 2호차 바로 가자 자 이번엔 무공 딴다 저 8시 약속인데 가능하겠죠? 안 되면 8시에 보내드릴게요 아 예예 아 되겠지 아 되겠지 아 보내드려야 돼 보내드려야 돼 아 무조건 그냥 근데 이단님의 10만골이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 그니까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아 그러면 뭐 이단님 죽지 마세요 그러면 죽지 마세요 그러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자 무공 스타트 안 돼서 안 돼서 터진 아 그래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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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운데 와 이러면 구출 안 해도 지켜줬어 아 스페 씹기 스페 씹기 아 한 칸은 안 쓸게 와 죽었는데 나이스 파일 괜찮아 괜찮아 올라갑니다 아 어 나 이거 각색이 꽂아요 그냥 아 쿨이네 아우 누웠다 괜찮괜찮괜찮 제발 조금만 더 맥룡 아으씨 아 진짜 조금 남았는데 까비까비하지만 퍼블은 나왔으니까 아싸 재킷창 10 근데 내가 안 죽었어도 어차피 무력으로 터질거였으니까 내 잘못보다는 그쪽 잘못이 저이지 않나 형이 살았어 우리 무력했어 사기조화가 조금 아쉽긴 했지 50줄 될 때 얘기해줘 왜 칸맨이랑 다르냐고 60줄 어 뭐야 왜 60에 어 뭐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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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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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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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킬 잤어 스킬 잤어 집중 스킬까지 꽂는 중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스킬 다 썼다고 했을 때 꽂을 다 했다 죽여 나이스 나이스 이게 저쪽이 빨라서 무력이 빨리 떴나보다 나이스 나 이거 처음봐 아까 60줄에 뜨는걸 저쪽에서 딜을 우겨 넣어서 그런가봐 저쪽에서 딜을 우겨 넣어서 그런가봐 그걸 완성만 완성만 바로 갈걸 딜 안해 딜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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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용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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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차피 여기서 3법을 채울 수 있잖아 창술사 카운터 치지마시고 창술사 금지 창술한테 왜 도와냐고 참술 무력 버프 당하고 오세요 아 네네네 하하하하 격돌 들어가요 참술 창술사 왜 이런 취급받아야 하냐고 쓸까요? 다 퇴각했어 다행이다 와 타임어택 나이스 나 뺏어 나 뺏어 와 이걸 깼다 두개 뺏다 인생 성공 인생 성공 인생 성공이다 우리 그래서 누구누구 죽었어? 째끼상 한 명 죽었어? 특별히 여기 수선 전문에 박을 수 있게 특별히 여기 수선 전문에 박을 수 있게 달다 달아 달다 달아 많이 먹고 가 내가 쏜다 고맙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다님 다음 주에도 뵐게요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얼마 벌고 가는 거야 이다 형 달달하다 야 숙제 안 해도 되겠다 이번 주 나 이거 레전드 오늘 게임 켰을 때 3,000골이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4만 7,000골이야 지금 우와 저희 로사전이 이렇게 가족 같아요 진짜 너무 따스다 나 여기 첫에도 레전드 저는 다음 파티를 위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재밌게 했습니다 수고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셔 네 ída 감사합니다.